저는 이제 장인장모님을 모시고 저희 이제 온 가족이 베트남 다낭으로 4박 5일 휴가를 왔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휴가를 왔는데 신체의 양이 아파갖고 지금 2박을 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뭐 하루종일 병원에 있었어요 뭐 작은 병원에도 갔다가 이제 열이 안 떨어져갖고 이제 뭐 제가 볼 때 독감에 걸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이제 큰 병원 가서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갖고 큰 병원 응급실에 이제 거의 뭐 밤을 새다시피 하루종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열제도 먹이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좀 조치를 해줘갖고 열이 좀 떨어져갖고 이제 호텔로 다시 돌아와갖고 이제 그래도 열이 뭐 아직도 한 38도 뭐 계속 떨어지진 않아갖고 39도 38도 왔다갔다 해갖고 이제 일정을 바꿔갖고 그냥 다시 그냥 2박만 했지만 중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뭐 아예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뭐 아쉽지만 뭐 장희장모님한테도 죄송하지만 이제 중간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2박을 했는데 하루는 병원에 있었고 베트남 병원에 있었고 어 하루는 이제 도착한 날은 어 여러분 그 댓글 달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느라고 또 한 5시간 한에서 4시간 여기서 계속 그냥 핸드폰으로 계속 댓글만 달아다녔거든요 딱히 그날 일정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좀 쉬면서 댓글만 들여갖고 아 이거 콧물이 나왔네 댓글 달고 댓글 달고 병원에 있다가 이제 갑니다 집으로 아 조금 아쉽긴 하네요 확실히 그래도 이제 제가 여기 와서도 뭐 많이 배웠고 특히 이제 아이가 아픈데 다른 나라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그 느낀 것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비행기표를 바꾸고 이제 가기 전에 한 3시간 남았나? 그래서 3시간 남아갖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열이 막 39도는 넘진 않아갖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치아를 봐주시고 계셔서 감사하게도 한 3시간은 제가 뭐 이것저것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 원래는 사실 여기 와갖고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배경이 조금 다르니까 이게 배경이 다르면 또 보는 맛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래 데일 카넥이 인간관계론 특집을 목표가 원래 싹 다 찍어보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준비는 했는데 한 3분의 2는 준비해오고 나머지는 여기서 준비해서 싹 다 찍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걸 찍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데일 카넥이가 크게 4편 정도로 이렇게 4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섹션이 이제 소 챕터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 정도까지는 그래도 준비해온 거 찍어보고 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에서 핵심은 제가 그 첫날은 와갖고 댓글 달아드리는 거 그 느슨한 유대 강화하기 그거에서 여러분 이제 위로나 꾸중 이거 뭐 해드린다 그래서 댓글을 한 200여 분 달아서 제가 다 해드렸어요 읽고 다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영상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조언은 아니라고 왜냐하면은 위로나 꾸중은 여러분이 뭐가 힘든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제가 거기서 힘내세요 뭐뭐뭐 하시는데 힘내세요 하면 이제 끝입니다 그 다음에 꾸중도 여러분이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아서 고고고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정신 차려서 이렇게 딱 하고 이제 꾸중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상단 댓글 고정도 써놨는데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거 200개 그냥 다 읽고 이제 핸드폰으로 다 직접 입력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그거 하는 데만 10시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 만약에 200개를 제가 다 읽고 조언을 주면은 아무리 진짜 조금 잡아도 한 개당 10분이 걸릴 텐데 10분이 뭐예요? 20분이 걸리는데 그럼 4,000분이거든요 그럼 4,000분이면은 70시간 제가 하루에 5시간 동안 14일 동안 그것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된다고 조언은 해드릴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짜로 또 조언을 줄 수는 없잖아요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도 왜냐하면 이게 소통을 하면 좋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름 한번 불려드려도 좋고 진짜 뭐 힘내라고 말씀드리면 좋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안됩니다 정신 차려서 말하면 진짜 좋은데 그냥 조언을 구하신 분들은 그런 기회를 날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죠 문외력이 낫다 메타인지가 낫다 그러는데 맞아 여러분 꼭 아는 것 같죠? 생각보다 졸꾸력이어도 뼈독자여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게 어려운 책을 읽고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문장이라도 그 문장의 핵심을 이해를 못하는 거세요 제가 이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갖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뭐랄까 좋은 관계를 갖고 뭐랄까 좋은 커뮤니티에서 소통을 하는데도 이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서 경쟁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만 살아가는데 그 정도 이해력밖에 없다 매일 지옥 같고 매일 괴롭겠죠 저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웬만하면은 진짜 댓글 거의 다 달아드렸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제가 댓글 달면서 너무 안타까운 사연도 많아서 댓글 달다가 진짜 눈물이 막 나온 것도 있어요 아 네 이제 그래서 진짜 더 힘을 키우고 더 능력을 키워서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결심도 됐고 앞으로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름 불러주고 한마디 격려해주기 이런 걸로 정말 소통을 더 자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3시간 한 5시간 해갖고 진짜 와 이틀 동안 남은 시간에는 계속 그거 댓글만 단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휴가를 왔는데 아쉽게도 오늘 돌아가지만 그래도 그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면 좋은 말을 최대한 많이 찍어갖고 좀 다른 배경에서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뭐랄까 재미적인 요소? 뭐 시각적인 요소 1%라도 조금 더 즐거울 수 있도록 저도 이 남은 시간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언제나 그렇듯이 또 만나요 여기서 다낭에서 다른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